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쇼챔 비하인드 완전 오랜만이야! 완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정말 못 찍어서 얼마나 슬퍼다고요? 한번 보자! 옛날 옛적에 누군가 모모에 살았어요! 우리가 주인공을 먼저 정하자! 주인공? 근데 2로 끝나야 되니까 2가 어울리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효정이! 효정이! 효정이로 하자! 효정이! 효정이 살았어요! 옛날 옛적에 쇼챔피언! 쇼챔피언, 쇼챔피언에 옛날에도 쇼챔피언이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쇼챔피언에 효정이 살았어요! 아니야! 옛날 옛적 쇼챔피언 대기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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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빈가? 그걸 맞아요! 무대 밑에 대기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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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챔피언 무대 밑에 효정이 살았어요! 쇼챔피언 대기실에 효정이 살았어요! 행복하게 지내던 아니야 아니야! 그런 진부한 스토리로 하지 말자! 배고프게 안 씻고 지내던 진짜 괜찮다 괜찮다! 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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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도 넣는 날 숨어서 지내도 넣는 날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을 시도했다 시도! 그러나 정의로운 승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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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인데 오마이걸은 아리는? 빈이는? 오마이걸 옹걸은 옹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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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서 나도 그게 들어가야겠다 다시 채포해서 다시 채포해서 뭐야? 나 왜 숨겨서 하는 거야? 대기실에 대기실에 넣고 행복하게 잘 자랐어 대기실에 넣고 숙소에 잘 갔답니다 대기실에 넣었다고요 같이 잘 살았다고 할까요? 마지막은 해피엘지 우리 다 같이 살아? 대기실에? 옹걸이잖아 옹걸이잖아 대기실에 넣고 천연만년 족발.. 아니 그냥 식혜를 시켜먹고 잘 살았다고 야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야식을 시켜먹고 괜찮다 야식을 시켜먹고 야식을 시켜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괜찮다 이건 무슨 시절이죠? 진짜 오마이걸이 진짜 무서웠다 따단 따단 우리 닮으니 웃었다 옛날 역적 효정 언니 너무 비가한거 아냐? 효정이 살았어요 숨어서 지내던 어느 날 탈출을 시도 그러나 정의로운 옹걸은 다시 체포해서 대기실에 넣고 야식을 시켜먹고 야식을 시켜먹고 야 기순선 야식이야 아니 구현동화처럼 읽어줘야죠 구현동화 맞아 구현동화 옛날 역적 새챔피언대기실에 효정이 살았어요 숨어서 지내던 어느 날 탈출을 시도 그러나 정의로운 옹걸은 다시 체포해서 대기실에 넣고 야식을 시켜먹고 잘 살았답니다 잘 살았답니다 해피엔디 좋은거 맞죠? 좋아요 언니가 주인공인걸요? 그리고 이 비하인드가 추석에 방송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히 날 방송되니까 상당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즐거운 명절이잖아요 즐거운 명절에는 가족분들과 그리고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고요 명절에는 역시 불꽃놀이죠 불꽃놀이 아니죠 복지입을 놀이 hire 둘째 보내세요. 즐거운 상담 보내세요. 한 명씩.